독속성의 법사를 본 적 있나요? 배몬 언더의 최강 전직 직업, 독법사! 법사 선택 시 꼭 환생 독법사를 선택해야 합니다. 그는 독속성을 가져 더 넓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. 스킬 한두 개만 시전하더라도 수많은 몬서밋 보스를 처치 가능! 이 보스를 처치해보니 화강으로 죽여버릴 수 있어요. 우와! 극품 장비도 많네요! 레오 멋진 경험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십시오.